오케이 자 이거 미고 됐어 됐어 호우쩨 됐어 여기선 떨어져도 될 거 같애 참새들 울음소리가 안 나는데? 어 뭐야 밑에 구멍났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뭐지 이거를 나노 이자 컨트롤 원자 핵 도전 과제 남겨진 것 뭐야 어 뭔가 전력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일로 가고 또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쵸? 어 어 어 어 그러네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? 아 잠깐만 아 그러네? 아 문을 다시 닫으면 되겠네 아 바보다 그러네 그러네 여기 가고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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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신박하네 원래 그리고 이런건 암걸리는 재미로 보는 겁니다 C C C-R 이거는 밑으로 떨어진 것과 동시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어 저 밑에 어 저 노숙자들 봐 저거 어우 저 진짜 아 지금 보니까 사람이 뭔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걸어가죠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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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을을 습격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저렇게 뭔가 만든게 아닌가 뭔가 어둠의 그런 프로젝트지 않았나 걸음걸이가 완전 저거에요 사람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걷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니까 주인공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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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오! 주인공이 뭔가 저기서 칩을 빼내와가지고 나중에 다 세상에 공개할 것 같아 어 저거 봐 걷는 것 봐 완전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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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훈련병 때 급식먹으러 갈 때거든요 어 줄 맞추는 거 보세요 밑에도 보세요 어 저거는 딱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저런 걸음걸이를 보여줄 수 없어요 어 얘네들은 좀 하나가 덜 된 것 같다 그쵸? 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전요원 올 것 같애 감시요원 올 것 같애 어 저 좀비들 허어어어 더 가보자 일단 뭐 있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더 하면 내 쪽으로 오고 싶다 어 어 한번 쳐봐 이걸 반대쪽을 잡을 수가 있어? 뭔가 이 사다리를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머리? 잠깐만 야 너 그거 왜 켰어 야 야 이거 다시 꺼 야 이거 어 야 이거 뭐하러 켜 이걸 어 킬 이유가 없잖아 근데 뭔가 켜야지만이 뭔가 작동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 잠깐만 이거 사람들 왜 누워있을까? 아 이걸 해야지만 뭔가 엘리베이터 작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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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것 같애 그 대신 얘네들도 작동하는 거지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조망치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오 오 오 미체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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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었다고 안걸리고 타야지 당연히 안걸리고 타야지 당연히 슈슈슈 슈슈슈 어 어 어 어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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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지금이야 눌러 오 오 오 오 됐어 됐어 깼어 뭐지 갈매기인가 저 노숙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어 갈매기 아니야 저거 바다로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저 노숙자들 저거 근처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갈매기가 바다 근처에만 살지 않나 어 어 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좀비인척해 좀비인척해 어 좀비인척해 어 어 어 어 어 어 좀비 오디션 테스트 좀비 좀비 K-POP 스타 이게 좋아요 약간 진짜 사나이 느낌 어 뭐야 저거는 어 저 앞에서 서는 사람은 어 어 이거 다같이 줄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 단체줄넘기인데 이거 좋아 좋아 와 와 사람들 저기서 이 사람들은 뭘까 도대체 정상인데 딱 봐도 자 이거 뒤돌아져야돼 오 오 망할 뻔 오 됐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 바로 죽는거야 이런 개거지같은 공포게임을 봤나 이게 왜 장르가 공포인지 알았어 저것도 뭔소리야 오 오 오 오 오 사람인거 깨달았나 네가 왜그래 도마스 무슨일이야 어어어! 어어! 잠깐만 이거 어떻게 뭐.. 아 도망가야되는거였어? 저기서 개한테 안 들켜야되나봐 아니면 바로 도망가던지 아.. 무조건 반응할거같은데 제발제발제발 야야씨 나가봐 야 나가봐 그냥 나가봐 그냥 나가봐 그냥 나가봐 역시 이럴줄알았어 이럴줄알았어 내가 어 계속 쫓아온다 오 계속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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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진짜 잔인하다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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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괜찮은 작전이다 이렇게 내려오게해서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 오케이 너는 뒤졌어 간다 잠깐만 아 이걸 또 운반하는 건가 어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오케이 됐어 아 아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아 여기다 이렇게 이걸 두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넘어갔잖아 넘어갔잖아 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두고 아 이걸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밀고 다음에 다시 저길 가서 어 이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가자 너의 마음을 움직여주마 뭔가 쟤네들 머리에 뭔가 칩이 내장되어 있겠지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는 거 보면 잠깐만 이거 넘어가는 거 같은데 어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 만지 어 여기서 여기서 스탑 느낌 여기서 스탑 느낌 음 뭔가 있는데 아 아 여기 여기에 조정하는 게 있네 여기에 아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애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시스템이었어 되게 주변을 잘 살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하고 다시 올라가면 얘만 움직이는 건가 오케이 됐다 응용법을 좀 알 것 같애 이제 여기 사람들 있다 쟤네들은 딱 보니까 정상이냐 그쵸 어 야 잠깐만 이거 얘네들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정도에다 두고 가만 있어봐 넘어 그렇지 여기서 딱 여기 이렇게 딱 두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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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두면 안 돼 이거 문이 닫히니까 더 왼쪽에다 해야 돼 더 왼쪽에다 한 여기 정도에다가 어 한 여기 정도에다 하고 바닥에 물이긴 한데 이게 다시 닫히잖아 닫히는 것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그럼 쟤네들 뭐하는 거지? 쟤네들 뭐 하기 전에 빨리 떨어져야 될 것 같다 안 떨어져 왜 어 뭐야 왜 안 떨어져 뭔가 뭔가 느낌 좋지 못한데 여기서 안 떨어져 아니 이런 쌍 저기서 떨어지지가 않아 얘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여기선 되네 아 뭔가 내가 키를 잘못 눌렀나봐 다시 해볼게 음 안 떨어져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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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생각보다 오래 누르고 있지 떨어지는구나 잠수 여기 뭐 없나 여기 뭐 없나 여기 뭐 없나 아 흡 흡 자 됐어 됐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밀고 어 됐어요 최소 최소 이때까지 쓴 칼로리 내가 봤을 때는 천 이 정도 운동량이면 사람이 긴장하면 또 살이 빠진대요 칼로리가 더 소모된데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레이싱하면 살 빠진대 정신적인 그런 긴장감 그런 칼로리도 있대 어 물이 빠졌죠 좋아요 이걸 누르면 물이 차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많이 아 오케이 어 또 뭐가 있나 본데 스위치밖에 안 보이는데 스위치밖에 안 보이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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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왔어 왔어 오 오 오 깜놀 깜놀 잠깐만 이거를 다시 물 있는데로 갖고 와서 어어 쩌기 위에다가 뛰어두고 물 위에다가 뛰어두고 쩌기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쵸? 이렇게 해서 여기 타고 이렇게 더 올라가서 여기서 오케이 저거 위에 있는 거 버스인가? 기차인가? 어 기차네 회사 기차인 것 같죠 일반 기차가 여기 있으면 이걸 다 볼텐데 사람들이 이 업체의 기차지 않을까 이제 ル 배 mourning 몇 시간씩 받는다 타고 궁금해 perme